0956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 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팩부드, lpcbd, 게스페이즈 에치앤드 클리닝 등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cbd와 팩부드의 양산에 성공하였고 비정질탄소막을 증착하여 신규 팩부드는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 적용함 주요 매출 구성은 반도체 장비, 팩부드, gpa, 와 디스플레이 장비, ubc레드 장비 등으로 86.71%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cbd와 h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의 디스플레이, 레드 장비 제조업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주문 제작을 받아 설비에 판매,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동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법인과 연계하여 발생하고 있음 대시 트레이 어셈블리 및 이를 구비한 방막증 착장치 등 oled 장비 적용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 취득으로 oled 장비 제품 경쟁력 강화 중 재무 대시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및 신규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팩부드와 gpa 장비의 공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대손상각비, 서비스 비용 감소 등의 판관비 부담 완화되었으나 원가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금융 수지 저하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삼성전자 평택 삼공장향 매출인식 확대와 ddao 공정 전환에 따른 관련 장비의 수요가 기대되나 전방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테스의 시가 총액은 4,33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테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68위입니다. 테스의 상장 주식수는 1976만 8226주입니다. 테스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테스의 퍼은 13.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9배 17,08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에 4.00이며 목표주간은 2만 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7번지억원 622억원 559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300번지억원 740억원 468억원입니다. 테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73%이고 유보율은 3,509.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